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난동꾼 레나타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레벨 덱 구성입니다. 난동꾼 토큰이 하나 있을 때 가능한 버전입니다. 삼켄치가 뜨기 전까진 일라오일을 써주시면 되고 빅토르가 뜨기 전까진 트린을 써주시고 펠코가 뜨기 전까진 자이라를 써주시면 됩니다. 디렐리아가 없어진 현 메타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 똥개 잡는 1티어 덱입니다. 빌드업은 요들 쌍발총 빌드업과 연패 용병을 추천드립니다. 운영법은 3-2까지는 리롤 없이 빌드업 해주시고 3-2 상황에 6레벨을 찍고 케어가 2-3개 이상이라면 한두 번 최대 3번까지 돌려서 풀어주시고 1레벨을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1에 1레벨을 찍어주시고 버틸만한 상황이다 싶으면 8렘 리롤을 추천드립니다. 4-5나 5-1에 8레벨을 찍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켄치는 상대 메인 탱커를 먹어주시는게 좋고 바인은 상대 박스 쪽 앞에서 버텨주시면 좋습니다. 다크는 반대편에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레나타는 무난하게 산멸 중앙에 두셔도 되고 후반에 카운트가 될 때에는 상대 박스 앞쪽에 배치해주시면 좋습니다. 암살자나 워익 상대로는 박스 배치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레나타 아이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템은 지팡이를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지팡이는 많이 떠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레나타 아이템은 블루, 모렐, 총검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백협이나 거학, 보건, 쇼진, 담끝 정도가 있습니다. 바이 아이템은 거결, 이온, 따갑을 추천드립니다. 이온 충격기가 핵심이에요. 대체 아이템으로는 워머그, 용발, 수운, 얼신, 각오일 정도가 있습니다. 남은 연운템과 AP템은 빅토로나 탐켄치 주시면 됩니다. 이 덱을 하실 때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릴게요. 남동꾼 문장이나 상징, 재생의 바람, 소방자, 망인함 정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게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템은 지팡이를 먹었습니다. 지팡이를 먹게 되면 이온 충격기나 모렐로, 백협, 총검 등의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많을수록 좋아요. 아이템은 조개가 나왔습니다. 일라오이랑 직스를 사주고 용병이나 요들 쪽으로 빌드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랜드 사줍니다. 진지드도 하나 사둘게요. 아이템이 지팡이 조개여는 그리고 첫 번째 증강체 보물장고로 가줄게요. 일단 산묘들 올려줍니다. 루시안 그리고 갑옷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요들을 받아주면서 루시안을 딜러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룰루자리에 코르키가 나와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나르자리에 백스 넣어주고 레벨업 눌러줍니다. 빅스가 이성이 붙었구요. 가르반을 올리면 시너지는 조금 깔끔해지는데 이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요들을 받아주면서 돈을 모아주겠습니다. 아이템 처리를 해야 되는데 AP댁을 간다면 이온충격기는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온충격기 만들어주고 나르에 갑바까지 넣고 루시안에 연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연운 처리는 블루각을 보겠습니다. 바봇은 거결이나 과고일 같은 방템을 보면 되겠죠. 자 요들에서 백스가 나왔구요. 이러면은 백스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말자 하나 스웨인이 떴을 경우에는 루시안을 빼주면서 오레벨의 바비전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는 짚고 있는 겁니다. 나르는 빨리 빼주면서 백스한테 이온충격기 주고 나르 팔고 이자 받아줄게요. 룰루 이성은 초반에 돈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룰루를 팔고 10원 이자를 받아주겠습니다. 10원 이자 받아줍니다. 당장 루시안 빼고 브랜드 올리면서 사비전을 기도하면 깔끔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당장 루시안이 좋고 혹시 루시안이 이성이 찍힌다면 루시안 덱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줄게요. 따닥! 그래도 많이 잡았습니다. 전부 다 팔면서 20원 이자 받아줍니다. 아이템은 루시안 곡궁을 먹어오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연운을 먹어서 블루를 먼저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연운 먹어줍니다. 코가스는 팔고 이자를 받아주고 코르키를 올려서 쌍발총을 받아줍니다. 언턴에 이겼으면 여기서 레벨업 하면서 갔을 텐데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주겠습니다. 브랜드랑 룰루 팔면서 30원 이자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턴에 레벨업 해줄만 합니다. 레벨업 해주면서 말자하 넣어줍니다. 루시안이 무빙만 잘해주면 이길만 합니다. 엑스가 10초 동안 버텼죠? 잘 버텼고요. 좋습니다. 30원에 2연승까지 기관리도 잘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곡들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말자하 덱도 있고 루시안 덱도 있고 레나타 덱 가리 덱도 있고 방향은 아직 넓습니다. 50원 이자까지 받아줄게요. 6레벨에 스웨인이나 에코가 올라가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스웨인 레벨업 해주면서 스웨인 올려줍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돈이 굉장히 잘 모였죠. 보물창고이기 때문에. 대신 전투 관련 증강체가 아니기 때문에 극후반에는 힘이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 대신 덱을 강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2번 턴에 이긴다면 다음 턴에 7레벨을 찍어주겠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서 7레벨 찍어줄 생각합니다. 에코한테 벨트 고물상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자를 안 깬다면 난동꾼을 살짝살짝 모아줄게요. 배치는 계속해서 왼쪽으로 가주겠습니다. 황대는 오역신가네요. 그래도 잃을만합니다. 엑스가 1성인데 굉장히 잘 버텨주죠. 좋아요. 당장에는 3회 깃든 힘도 좋지만 3코 덱이 한정이 돼버리죠. 이거는 루덴의 베아리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좋고 후반에도 좋게 쓸 수 있습니다. 위치를 조금 봐줘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줍니다. 플로는 잘 피했고요. 빠른 챔피언들이 잡아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겨줍니다. 여기서 아이템은 우리가 지금 갑바랑 벨트가 있기 때문에 비팡이로 일단 모렐로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방이 뺏겼으니까 벨트를 먹어주겠습니다. 말자하 이성 찍어줍니다. 이러면 루시안을 빼고 말자하한테 템을 옮겨주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루덴의 베아리가 아니었으면 바로 옮겨졌을 것 같은데 루덴의 베아리 효율이 굉장히 좋죠. 루시안이 이거는 그냥 루시안을 한 턴 더 써주겠습니다. 배치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리스포츠누한테 바로 긁히는 자리네요. 코르키 이성 붙여주고 세주안이랑 렉사이까지 집어듭니다. 아 백스가 궁을 한 번 더 못 켰네요. 그래도 에코 즈롯으로 한 번 버텨주면서 코르키가 다 잡아줄 것 같습니다. 말자하 궁까지 들어갔고요. 좋아요. 렉사이 하나랑 일라우이 하나 팔면서 50원 이자 받아주겠습니다. 백스페어 일단 집어듭니다. 여기에서 3코스트 2성이 찍힌다면 8레벨 가서 레나타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훈 까지 나왔습니다. 루시안의 백스페어 근데 지금 피랑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버텨볼게요. 8렙 가서 보벨류 챔피언들을 찾아주겠습니다. 일단은 가갑 하나 만들어주고 2개는 용발을 생각해줍니다. 레벨업을 눌러 놓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면 다음 턴에 8렙 올인인데 워익을 잡을 딜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상대가 거결이 있어서 아 잡을만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모렐로 있었으면 잡았겠네요. 한 처리 하나만 됐으면 잡았겠죠. 루시안 2성 이거는 여기서 8렙 찍고 조금 돌리려고 했는데 루시안이 2성이 찍혔으니까 조금 더 돈을 모아서 확실하게 보벨류 유닛들을 찾아주겠습니다. 루시안 돌리고 싶기는 한데 돈이 너무 많아서 이미 8렙이긴 하죠. 조금만 돌려볼게요. 바이 렉사이 릴라오이 붙여주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줍니다. 모렐로 만들어줍니다. 바이가 페어가 지폐했기 때문에 이거는 레나타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화학공학도 하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증강체 지금 뽑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황금 티켓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비전2 증강체이기 때문에 황금 티켓을 고르면 이 성작을 바로바로 잘해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돌려봅니다. 레나타 마크도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무지성으로 그냥 레나타 올려주면서 난동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슬코 좋아요. 레나타 2성까지 돌려줍니다. 빠르게 돌려야 돼요. 황금 티켓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카이사 여기까지 배치 살짝 올려주고 카이사한테 일단 화학공학 줍니다. 그리고 모렐블루 레나타 주면 되겠죠. 덱을 빨리 완성해서 피칼리를 해야 합니다. 비전투 증강체이기 때문에 전투 증강체를 먹은 사람한테 힘이 조금 빠질 수 있어요. 아 실코가 죽였네. 황금 티켓 무료 리롤 일단 여기까지 엑스 버려주고요. 삼켄치만 나온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삼켄치 나오면 카이사 빼면 되겠죠. 근데 또 카이사가 2성이 붙으면 카이사 쓰면서 굳이 용난동 안해도 됩니다. 얼심 성대 블루 가구의 일단 조금 더 돌려봅니다. 황금 티켓이기 때문에 지금 레나타 빈집이기도 하고 레나타 바이 삼성각 노려볼게요. 1코어 비토르 어 이러면은 탐켄치 넣어줄게요. 빅토르 빼줍니다. 블루 탐켄치 주고 바이 가구일 주고 화학공학을 탐켄치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는 어차피 안줬기 때문에 화학공학 안줘도 됩니다. 더 돌려주겠습니다. 레나타 네마린 틀고 이성 찍어줍니다. 계속 돌릴 수 있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성이 찍혔을 때는 리로를 잠깐 멈춰줍니다. 배치해주고요. 자 이거는 렉사이가 끌립니다. 상대 똥깨덱 증강체가 3개다 전부다 전투 증강체이죠. 그럼에도 레나타 덱이 똥깨덱을 진짜 잘 잡습니다. 이 레나타 덱의 핵심은 바이가 앞에서 버텨주는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의 이온충격기 거결 이런식으로 방템 들어가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나타랑 바이가 확실하게 빈집이죠. 우리는 황금 티켓이기 때문에 삼성을 찍어야 합니다. 계속 돌려줄게요. 자크 2성까지만 삼켄치 2성 삼켄치가 입을 안 벌리네요. 어?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데 밥을 못 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 상대 미스포충 붕에 우리 레나타가 살짝 돌쳤네요. 아 이렇게 레나타가 죽어버리면 딜이 안 들어갑니다. 이번 패치 이후로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레나타 템각이 묘진 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냥 도장을 먹어주겠습니다. 일단은 자크 2성 찍는단 마인드로 계속 돌려줍니다. 바이가 5마리 징크스 레나타 레나타도 5마리 레나타 6마리 황금 티켓 믿고 돌려봅니다. 바이도 6마리 너무 골고루 뜨는데요. 자크 2성 여기까지 해줍니다. 삼켄치 먹여줄게요. 배치를 조금 펼쳐주겠습니다. 도장은 싫고 주겠습니다. 지크지크 아 여기 칼론 좀 세죠? 이렇게 암살자한테 레나타가 잘려버리면 딜이 바로 중지가 되기 때문에 배치를 조금 잘 신경써서 해줘야 합니다. 피가 9 이제 맞으면 죽어요. 황금 티켓 믿고 돌려봅니다. 바이 7마리 레나타도 7마리 황금 티켓 황금 티켓 황금 티켓 바이 8구 레나타 아 일단 여기까지 레나타 1마리 남았습니다. 어 여기는 쉽죠? 여기 약합니다. 오 탐켄치 돈 뜯어온 것까지 좋습니다. 아 이러면은 약간 바이도 기다려볼 걸 그랬네요. 오 레나타 3성 찍어줍니다. 아이템은 뒤집개가 나왔고요. 우리가 황금 티켓을 안 먹고 전투 관련 증강체를 먹었으면 5라운드 몇 번 이기면서 순방은 했을 것 같고요. 황금 티켓이기 때문에 레나타 3성 찍으면서 이제 안 진 다음에 1등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레나타의 테만 게가 없는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저 마지막 템자리에는 총검이 들어가는 진이다. 아니면은 밤 끝도 좋아요. 레나타가 절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배치가 된 이후로는 자 이거는 황금 티켓만 돌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배치를 신경 써줍니다. 자 이길 것 같긴 해요. 레나타 그냥 중앙에 두겠습니다. 레나타 3성이라 이제 여기한테는 될 수가 없죠. 오케이 탐켄치 안갑 뽑아줍니다. 황금 티켓만 돌려줄게요. 타직스 먹여줍니다. 암살자 상대네요. 상대가 예견이기 때문에 서풍 저격을 할거에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페이크를 줘야합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개인 서풍 피했구요. 이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세게 이겨줍니다. 좋아요. 여기서 레나타 아이템 총검이나 밤끝 어 이러면은 우리가 침장을 맞으면 안되니까 침장을 먹어주겠습니다. 콘텐츠 밥을 세라핀으로 줍니다. 어 똥개랑 트린다미어 전부 다 삼성입니다. 봉쳐주는게 좋아요. 과이가 가장 먼저 맞아주는게 좋습니다. 침장은 일라우이 주겠습니다. 레나타 궁 똥개한테 이러면 바로 이겼죠. 아이템 연운 뜯어주면서 보내줍니다. 9레벨에 제이스 넣으면 되겠죠. 선서풍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레나타를 띄우려고 하겠죠. 밥 먹여주고 페이크 세번 칠게요. 일렬까지 올려줍니다. 이러면 절대 안뜨죠. 레나타 포지션도 안전합니다. 이런 싸움구도는 이미 이겼죠. 근데 대신에 상대 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페이크를 쳐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뜨면 바로 지기 때문에 이제 9레벨에 들어갈 거는 베이스나 아니면 바이두마리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올려줍니다. 베이스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아니면 바이두마리 소로가 좀 잘되긴 하네. 샴푀엔치 일단 올려주겠습니다. 베이크 치고 레나타를 올레자리로 둡니다. 퍼풍 안 떴고요. 요즘 그냥 아 레나타 줬어야 되는데 탄핀질로 줬네요. 레나타가 찔렸죠. 아 레나타 죽었습니다. 이러면 레나타 딜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탈론을 잡고 가서 바이가 상대 실코가 다 죽였네요. 매치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쇼진을 잘못 줬네요. 바이가 여성마로 바이도 삼성을 찍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한 턴만 더 서풍 피하면 돼요. 매치만 열심히 할게요. 레나오이 이제는 심장 맞춰주겠습니다. 가운데 맞춰줄게요. 어 이러면 레나타 서풍 다 피했죠. 좋아요. 레나타 궁 포지션 좋습니다. 탈론한테 타이만 안 찔리면 돼요. 이겼죠. 이러네. 보내줬습니다. GG 지금까지 난동꾼 레나타 덱 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